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의정부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살 사건 애도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시각장애인 안마사 장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경기도 의정부시 안마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홀로 안마원을 운영하며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았는데 최근 의정부시는 장 씨가 받은 약 2억 원의 활동지원급여를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고 환수조치를 통보했습니다. 한시련은 사전 안내나 교육 없이 이뤄진 이번 통보는 장 씨에게 과도한 부담과 압박이었고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부담금 납부액이 총 15억 6,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1위 기관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총 6억 4,700만 원을 납부했고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스포츠윤리센터는 오는 11월 15일까지 장애인 체육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비리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올해 조사는 장애인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약 2만여 명을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해 응답자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인권침해 경험과 피해 대응방법, 선수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개선점 등의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이 확대되고,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먼저 여객시설인 공항, 버스, 항만터미널 등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